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무엇을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셨고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두 번째 관리 방법 사업주체 관리 두 번째 우위탁관리 그리고 세 번째 자치관리 이 사업주체 관리를 하다가 입주와 등이 위탁이나 자치를 선택하게 되죠 이걸 관리의 이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사업계획 승인은 30세대 이상 일반적으로 승인을 받는다고 그랬죠 이렇게 사업주체가 집을 지켜됩니다 이제 시공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 말미에 보셨던 의무관리 대상에 해당한다면 의무관리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승중 지동을 얘기했죠 여기에 해당한다면 이 패턴을 지켜달라 그에게 이관 절차를 밟아라 다 시공이 끝났다 이걸 우리는 사용검사라고 합니다 그럼 사용검사를 받으면 사용해도 되니까 통상 이 날 입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입주를 한 집 두 집 세 집 쭉 하다가 특정한 날 입주하기로 한 입주 예정자 과반수가 입주를 하게 되면 입주 예정자 과반수 입주 하게 되면 집을 지업한 이 사업주체는 입주한 입주자 등에게 관리 방법을 결정해서 알려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리 방법 결정 통보 요구를 하게 돼요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요구를 받은 입주자 등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을 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그러면 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제 제안을 하게 돼요 관리 방법을 결정해서 알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치관리도 있고 위탁관리도 있으니까 이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럼 입주자 등이 자치관리든 위탁관리든 선택을 하게 되면 결정이 되죠 결정이 되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 줄여서 시장 등에게 신고하고 또 사업주체도 요구를 했으니까 알려달라고 요구를 했으니까 통지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사업주체는 다른 관리주체에게 인수인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관이 되는 거죠 이 절차를 보는 거예요 지금 관리 방법은 그러면서 위쪽에 처음에 사업주체 관리하는 걸 사업주체 관리 그리고 자치관리 위탁관리 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가 이제 입주자에 의한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특징을 이제 살펴보시는 거예요 자 규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11페이지이고요 1번 입주자 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말씀드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자치관리하거나 위탁관리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지금은 입주자 대표가 제안한다 이렇게 했는데 관리 방법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 과정을 보면 11페이지 하단에 입주자 등은 관리 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각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해라 지금 입주자 대표의 의결로 제안을 해서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 찬성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쨌든 자치든 위탁이든 결정이 되려면 입주자 등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 찬성 결정을 하면 결정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자치관리에 대해서 봅니다 자치관리가 뭐냐 스스로 관리하는 거죠 자치관리 법적인 표현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서 관리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치관리기구 그럼 이 자치관리기구는 누가 구성하느냐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 줄여서 대표회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12페이지 맨 위에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 등 과반수 찬성으로 자치관리할 것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요구 요구가 있었던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6개월 이내에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고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고 그럼 관리기구의 대표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를 선임을 해야 되는데 그 대표자가 누구냐 관리사무소장이다 그래서 이 관리사무소장은 나중에 관리주체가 됩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보시면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 대표의 구성하고 과반수로 선임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선임기간은 30일 이내에 선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관리사무소장 선임을 했는데 만약에 해임 그 밖의 여러가지 사유로 결혼이 생겼다 그러면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해라 이렇게 얘기죠 자 이렇게 이제 자치관리를 보셨고요 위탁관리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거죠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관리업자를 선정을 합니다 주택관리업자는 누가 선정하느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하죠 다 입주자 대표회에서 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똑같은 얘기에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이번에 의탁관리로 결정을 했다면 입주자 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된다 선정방법이 이렇게 나오는데 전자입찰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전자입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 13페이지 보시면 감사가 참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이제 주택관리업자 계약기간 있잖아요 그건 이제 통상 3년 하는데 그 3년은 장기수원계획검토조정주기가 정기검토가 3년이에요 그래서 3년 주기를 고려해서 정할 것 그래서 장기수원계획조정주기를 고려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을 하는데 주택관리업자가 아주 개판을 친 거죠 그래서 입찰에 오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양가로서 한번 보시면 입찰 참가 제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입주자 등이 과반수 이상이 안돼 안돼 그러면 입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다 그래서 서면동의 보시면 입자대표에 요구하려면 전체 입주자 과반 서면동의가 있으면 입대에 요구해서 입찰 참가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자치든 위탁이든 결정이 됐어요 그럼 이제 관리의 이관 절차가 이제 필요하죠 그래요 이관 절차를 이제 전책으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입자 등에 대한 관리 요구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주체는 입주 예정자 과반수 입주할 때까지는 직접 관리를 해야 하고 입주했다 과반수가 입주했다 과반수 입주했을 때 사업 주체는 입자 등에게 입자 등에게 이렇게 관리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 결정 요구 통지를 할 때 14페이지 상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아파트 몇 세대 중에 몇 세대가 입주했고 동별로는 몇 세대 중에 몇 세대가 입주했고 나는 누구고 이런 내용을 해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구를 받았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입자대표회를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입자대표회의 구성은 3개월 이내 해라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안을 입자대표회에서 할 수도 있고 전체 입자 등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할 수 있지만 어쨌든 입자 등 과반수 안성으로 자치든 위탁이든 결정이 됐다면 결정이 됐다면 결정된 내용을 시장 등에게 신고하죠 그래서 여기 입자대표회 회장은 양가로 4번이에요 14페이지 입자대표회 회장은 관리방법을 결정한 경우에는 사업체 통제하고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주체는 관리비예치금이라는 걸 증수합니다 관리비예치금은 초기관리 운영을 하기 위한 비용을 얘기를 해요 물론 이 관리비예치금은 나중에 관리주체도 증수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초기 운영자금인 관리비예치금을 증수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인수인계 절차 들어가게 되죠 14페이지 보시면 5번 관리업무에 인계되어 있고 인계시기 그럼 이제 언제 인계를 해야 되냐면 이렇게 자치관리기구가 구성이 됐다든지 또 주택관리업자가 선정이 됐다든지 이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14페이지 보시면 인계식이 되어 있고요 사업주체는 그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물에 인계해라 이렇게 1개월 이내에 그래서 첫 번째 회장으로부터 선정통지를 받은 경우 이거죠 회장으로부터 선정통지를 받은 경우 이러면 이때부터 1개월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했다 그럼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된 경우 이때부터 1개월 그 다음에 2주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건 뭐냐면 이런 통지가 없거나 구성이 없으면 직접 사업주체가 직접 선정할 수도 있어요 관리주체를 직접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3번의 경우로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통지가 오거나 자치관리기구가 구성이 됐거나 아니면 사업주체가 선정했다라고 통지 없이 직접 선정을 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수인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관리주체의 변경 이렇게 나와요 관리주체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주체로부터 이렇게 인수인계를 받을 때는 지금 이런 시점에서부터 1개월 이내에 받죠 인수인계를 받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아니고 쭉 가다가 A관리주체에서 B관리주체로 바뀔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얘기예요 이럴 때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관리할 때 인계를 할 때는 이를 준용해서 해라 밑에 네 번째 줄 나오죠 14페이지 이를 준용해서 지금까지 한 방법 그대로 이때도 하면 된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B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경우 그러면 이제 A한테 일정 기간을 더 관리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15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관리비 지급해놓고 기존 관리 종료일까지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관리주체는 기존 관리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인계해야 한다 1개월 이내 1개월은 줄 수 있다 그 얘기죠 이 경우에 그 인건비 등은 관리비로 부과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인수인계에서 써서 이제 인수인계서를 작성을 해서 날인하면 이제 인수인계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 이제 인수인계서 서류를 좀 보시면 설계도서 장비의 명세 장기수원계획 안전관리계획 관리비 사용료 이용료 부과 징수 현황과 이에 관련된 회계 서류 장기수원 충당금의 정립 현황 또 관리비의 명세 또 전유부분이 인도한 날의 현황 관리규약 이러한 것들을 인계를 합니다 인계를 할 때 인계를 할 때 이러한 서류를 인계를 할 때 반드시 회장 입장 회장 얘기에요 또 감사 감사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명 이상이라서 어쨌든 한 명 이상의 감사가 반드시 참관을 해야 돼요 참관 필수입니다 만약에 참관 안 하면 인수인계가 안 돼요 그래서 참관 하에 서명 날인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치든 위탁이든 정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관리를 본격적으로 하겠죠 누가 관리 주체가 관리 주체가 관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 주체의 경우를 보면 이 관리 주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 방법이 어떠냐에 따라 다릅니다 관리 방법 관리 방법은 사업 주체 관리도 있고 자치 관리도 있고 각각의 경우에 각각의 경우에 그 관리 주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 교재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용어의 정의를 할 때 이거 뒤에서 한번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그 교재 10페이지 하단 11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관리 주체란 다음의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하고 11페이지 보시면 자치관리의 경우에는 관리 주체가 누구예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 누구냐면 자치관리의 경우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를 관리사무소장으로 선정을 한다 그랬잖아요 선임을 그래서 이때는 관리사무소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업 주체는 그냥 사업 주체가 관리주체가 됩니다 위탁관리는 그 밑에 다번 보시면 주택관리업자죠 물론 이제 임대주택관리의 경우는 임대사업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관리주체가 된다는 거죠 이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관리주체라고 하는 것은 관리와 관련해서 권한 책임을 가지고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인데 어떤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관리주체는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자에게 업무를 주고 이 업무를 하라 그래요 그런데 법으로 이제 10가지 이렇게 기본적인 업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관리업자가 전국에 있는 아파트는 굉장히 많은데 다 일일이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업무를 지휘해서 총괄할 수 있는 자를 정해야 돼요 그 자가 누구냐 바로 관리사무소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장의 주된 업무는 이 관리주체 업무를 지휘 총괄하는 일이죠 그리고 이 관리사무소장은 일정 규모 이상은 반드시 주택관리 사야 되잖아요 배치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 의무가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15페이지에 보시면 관리주체 업무 그래서 법으로 10가지를 정해놨죠 1번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또 경비청소 소독 쓰레기 수거 관리비 사용료 징수와 공과금의 납부 대행 장기선 충당금의 징수 정립 관리 또 관리계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입자대표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개 홍보 및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계목 또 무단행위 점유행위 시의 어떤 조치 또 도난사고 시에 대한 대응 조치 또 하자보수 청구 등의 대행 자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유지보수와 관련된 부분 또 환경관리와 관련된 부분 관리비와 관련된 회계관리와 관련된 부분 또 입주와 관리와 관련된 부분 굉장히 많은 어떤 실무에 전범이에요 그래서 뭐 이건 이제 암기한다 라기보다는 실무책 전반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아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관리주체 업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관리사무소장과 관리주체가 어떤 관계 있느냐라고 봤을 때 16페이지 보시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돼 있고 그 동그라미 2번 업무 등을 먼저 보시면 업무 동그라미 2번 중간 부분에 거기 보시면 쭉 내려가셔서 쭉 내려가셔서 리을 번에 보시면 그 밖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0으로 정한 업무 이렇게 해놓고 1호에 보시면 각호 및 2규칙 25조 각호 업무를 지휘 총괄한 업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63조 1항 및 1항 각호 및 2규칙 29조 각호 업무가 뭐냐면 바로 그게 이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관리주체 업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관리사무소장은 우선 이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환경청구소 쓰레기수거 관리비 등에 뭐 이런 쭉 나와 있는 이런 사항 이 10가지를 지휘하고 총괄하는 업무가 있다 그래서 각각 각각 자치관리든 위탁관리든 사업체관리든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중에는 관리주체 업무를 지휘하고 총괄하는 업무가 있다는 걸 일단 알 수 있고 관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보도록 하죠 16번 보시면 1번에 배치 의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무관리 대상이다 하면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해라 누가 배치를 하는 거예요?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러면 1번 보시고 박스 안에 1번 보시면 자치관리는 관리사무소장을 누가 선임했어요 아까 입주와 대표회의에서 선임한 거 아니에요? 입주와 대표회의에서 관리사무소장을 선임을 하죠 자 처음에 사업주체 관리 중에는 사업주체가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겠죠? 이 얘기입니다. 사업주체 관리 중에 이 사업주체가 어쨌든 여기도 관리사무소장이 있어야 되니까 또 위탁관리는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사무소장 선임하겠죠? 이런 인사권을 가진 사람은 의무관리 대상이라면 반드시 누굴 써라? 주택관리사를 써라 다만 500세대 미만의 경우에는 사를 가름하여 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500세대 미만은 보를 배치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게 보가 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사가 가야 되는데 보를 사에 가름해서 넣겠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셨고요 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도 마찬가지예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도 굉장히 포괄적이죠 입자대표에서 의결하는 운영 관리 유지 보수 교체 개량 또 그렇게 하기 위한 비용 집행 업무 또 니은 번에 보시면 하자의 발견 및 하자 보수의 청구나 장기선 계획의 조정 또 시설물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과 안전 점검 이것도 이제 안전관리나 하자 보수나 장기선 편에서 다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관리주체라는 총괄적인 이야기 관리사무소장이라는 총괄적인 업무 이야기를 하면서 실무 전반적인 이야기를 끌어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쭉 배우실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관리사무소장이니까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총괄 당연히 있겠죠 그 다음에 리을번에 일번은 관리주체 업무를 지휘총괄하는 업무가 있고 또 입자대표회나 선관위 운영에 관한 지원 및 사무처리 또 안전관리계획의 조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경우에 3년마다 조정하고 3년 경과 전에 입대 입자대표의 구성 가반수업 현동으로 얻은 경우는 3년 경과 전에도 조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여섯번째 줄 보시면 입자대표의 대리 그래서 입자대표회를 대리해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 보시면 배치신고 그래서 500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 대상 그러면 배치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배치신고라는 거래요 배치신고권자는 누구냐면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하는데 이 관리사무소장이 직접 여기다 신고하지는 않아요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사 협회라고 하는 단체의 서류를 배치된 날로부터 배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죠 이렇게 제출하면 협회에서 시장한테 갖다 줘요 그래서 분기별로 이렇게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요 자 16페이지 하단 보시면 밑에 세 번째 배치신고 관리사무소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관리사무소장이 직접 시장한테 갈 것 같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17페이지 보시면 기억본 배치 내용과 업무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신고하려는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주택관리사 단체 협회에 제출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서류가 관리사무소장 교육 이수현왕 또 임명장 또 전임관리사장의 배치 종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자치관리 근로계약서 위탁관리인 경우 우수탁계약서 또 합격증이나 자격증 또 손해배상 책임 보장 보증 설정 입증 서류 여기 아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그 서류도 같이 내라 그 얘기죠 자 이렇게 서류를 제출해서 접수했다 그러면 17페이지 니은번 보시면 니은번 접수한 주택관리사 단체는 접수 현황을 분기별로 시장공사청장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 책임이 나와요 손해배상 책임은 일을 하다가 고위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배상해야 되죠 그것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고위 또는 과실로 입자 등에게 재산상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면 세대수에 따라서 좀 크면 손해액이 클 수 있으니까 500세대 이상은 5천만원 500세대 미만은 3천만원으로 구분을 해서 그 금액을 제출할 수는 없으니까 통상 보증보험이나 증권 아니면 협회에서 발행하는 보증과 관련해서 공제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증보험 공제공탁 이렇게 한 후에 입자대표회의가 있으면 입자대표회의 회장 초기관리처럼 이때는 입자대표회의가 아직 구성이 이때 됐으니까 이게 없을 때는 시장공사구청장에게 제출을 해요 물론 임대유택은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합니다 이렇게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 공탁을 하게 되면 공탁금은 3년 내 회수가 불가능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손해배상까지 보셨고요 어쨌든 의무관리대상에 주택관리사가 배치돼서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택관리사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 내용을 관리주체에 이어서 좀 더 보도록 하죠 자 주택관리사 이제 누가 관리사무소장 이제 주택관리사가 되는데 주택관리사가 있고 주택관리사보가 있죠 처음에 이제 자격시험은 여러분들도 이제 주택관리사 보호를 보게 됩니다 주택관리사 보호시험에 이제 합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일정 경력이 있으면 주택관리사가 되죠 그래요 그래서 그 18페이지 보시면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 그래서 보호가 되려는 경우에는 자격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고 사가 되려는 사람은 합격증서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경력이 있으면 이제 사가 됩니다 자 그 동그라미 3번 보시면 18페이지 상단에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사유에서 미성년 후견인 또 비안정 후견인 또 파산선고를 받은 자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 면제되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 받고 있는 자 또 자격취소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주택관리사 등이 될 수 없다 그러죠 결격사유를 일단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결격사유는 자삼금이 그렇게 불러요 자삼금이 이게 뭐냐면 자격취소 3년 금고 이상의 형 받으면 2년 동안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쓴 이유는 이걸 세로로 쓰면 자삼금이 그럼 이제 장금이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삼금이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을 발급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경력 그래서 경력을 보면 여기 이제 3년짜리 경력이 있고 5년짜리 경력이 있어요 그래서 3년짜리의 경력은 관리사무소장입니다 관리사무소장은 3년 나머지는 직원이든 아니면 LH든 어디 공무원이든 아니면 합쳐졌던 나머지는 모두 5년 관리사무소장은 3년이죠 이렇게 하면 이제 주택관리사로 자격이 바뀌게 돼요 자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시면 자격취소가 있어요 그래서 맨 위에 시도지사는 주택관리사 등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1호부터 4호까지 또 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자격을 취소해야 된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2호 업무 관련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 이런 데 취업을 한 경우 다른 곳에 취업을 한 경우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그래서 이렇게 거금 다정대에 해당이 되면 자격이 반드시 취소가 됩니다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벌칙과 과태료인데 이건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다 아셔야 되는데 이건 이제 구분하는 좀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벌칙과태료의 구분 방법을 마지막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내용이 많아서 이걸 일일이 암기할 수는 없는데요 이렇게 벌칙으로 다루는 게 있고 과태료 이렇게 다루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벌칙은 이거 하지 말아라 그런데 하면 벌칙으로 다루고요 이것 좀 해라 그런데 못하면 과태료로 다룹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래서 뭐뭐뭐 한자 통상 이렇게 되죠 이건 했어요 안 했어요 뭐뭐뭐 아니 한자 이렇게 보통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데 이 과태료는 이제 이 과태료가 이제 크게 2천만 원이야 또 1천만 원이야 500만 원이야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구분하셔서 보시는데 다행히 2천만 원 이하는 하나에요 2천만 원이야 이거는 하자보수 보증금 또 하자보수 비용을 용도 외로 사용하면 2천만 원 이하입니다 1천만 원 이하는 7가지인데요 요거를 이제 장하인 보관해요 이렇게 우리가 구분합니다 장하인 보관해요 충청도 버전으로 장하인 보관해요 이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장은 장기수선 계획에서 정하여진 바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 요하는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요거는 인수인계를 1개월 이내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경우 인수인계 이제 각종 보고를 해야 되는데 위반한 경우 요거는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 충당금 이런 것을 허투루 사용한 경우 주택관리사를 해임해라 이렇게 해임 요구한 경우 또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이렇게 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져요 그래서 2천만 원 이하는 하자 하나 보증금 1천만 원 이하는 7개 이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머지 나머지 아니한 자 이렇게 되면 아우백만 원 이하 한 자 이렇게 되면 벌칙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 구분해서 19 20페이지의 내용을 정의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무엇을 주택을 어떻게 자치의 위탁 누가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사무소 제도까지 해서 1장의 내용을 살펴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22페이지 제 2장의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